정부의 가격 안정 자금이 투입된 후 과일 소매 가격이 10% 넘게 내렸습니다. 농산물 유통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2% 떨어진 2만 4,250원입니다. 배 10개 소매 가격도 약 3만 9,300원으로 13%가량 하락했습니다. 다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도매 가격은 여전히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. 사과 배 핵과일이 출하되려면 4,5개월 가량은 더 남은 탓에 가격은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